새끼손가락 썰고 꼭 야숙해져요 절대 나 혼자 제발 먹게 해주기요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안하면 나랑 결혼한가? 도착했거든요? 이제 뭐지? 너무 귀요뭇지 귀요뭇지 이렇게 하면 귀요뭇지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이럴텐데? 뭐야? 뭐야? 귀요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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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빼요 귀요뭇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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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빼요 귀요뭇이 귀요뭇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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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의 취미 하나예요 이거예요 아 어 엇 잠깐만요 이거 뭐죠.. 왜 욕하고 있죠? 이거 진짜 이거 왜 욕하고 이거 엄마의 지금 마음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정연사님 이리 와보세요 이거 빨리 이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해명하세요 이거 왜 혼자서 욕하고 있죠? 네? 네? 왜 욕하고 있죠? 뭐라고요? 욕하고 있잖아요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누구에게 저 욕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죠? 얘기해보세요 네? 저 얘기해보세요 빨리요 아 됐으면 저리 가 네? 아 얘기 한번 해보세요 아 됐다니까 뭐가 돼요? 네? 방송을 아시는 분인가요? 기현주 목청 27,000원 따지라고요? 엄마 장 보러 간다고? 언제? 10,000원 따지라고요? 나 지민아 나 지민아 얘기한 거 꼭 하라고 나도 팡치로 갈까? 어? 팡치로 간다고? 어 그래 그거 얼마나 걸리는데? 금방 간다 할게 혹시 거리 상으로 가면 어 진짜 많이 달리는 것 같은데 엄마 어 엄마 응 엄마 있잖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있거든? 어 얼마나 걸린다고? 금방 간다고 어 아 진짜로? 그래 엄마 걸음 빠르니까 날라 가버리지 얼마나 간다고? 얼마나 걸린다고? 아 아 아 선생님?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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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뭐라고?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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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었다고 그걸 잠깐 whose 먹 slows 힐드 politician 하 엉 어디에요? 4 안cards 사걸로 뭐예요? 나물 같은 거 어디라고요? 거기 왜요? 나물 같은 거 사러 갔다니까 어디라고요? 나물 같은 거 왜요? 왠지 업무하네 언제 봐요? 저기 말아놨어 언제 봐요? 언제 봐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러사 그러사 막내 동생한테 전해볼게 막내 동생한테 전해볼게 야 뭐하냐? 나 준비 다 했어 뭘? 갈 준비 어디 가게? 홈스마트 뭐하냐? 나? 응 나 그냥 있지 엄마 기다리고 있지 어디 가게? 홈스마트 야 뭐하냐? 하지마 왜 뭐해 뭐를 왜 그러는 거야 어디 간다고? 홈스마트 왜 홈스 식재대 마트 왜 나 웃어서 간빼 하나 또 끈을 뺀 거 아니야? 왜 왜 아 그 저거 쳐야지 아 진짜 뭐한다고? 너 지금 뭐하냐? 나 밖에 보고 있어 왜 어 장치 구경하고 있어 아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뭐하냐? 아 구경해 야 엄마한테 뭐하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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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죄송해요 뭐해요? 엄마 설거지하는데? 어 엄마를 좀 바꿔봐 엄마 안 맞춰대 엄마 엄마 스피커 보내봐 안 맞네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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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안 필요해? 어? 돈 돈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돈 필요하지? 너 장치 마 헛클로 한 마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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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얼마 필요해? 아 시클 아 왜 왜 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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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왔어 엄마 아 씨 알았다 가 어 빨리 와 어 야 이거 재미없었다 이번 판 재미없었다 아 아빠 아까 그 엄마가 제일 엄마 말하면서 통화하는 게 제일 웃겨 엄마를 낸다 엄마가 제일 웃겨 엄마가 말하고 통화하는 게 제일 웃겨 맞아 그러다니야 뭐 할거냐? 내 방송 볼거냐? 내 방송 보면서 배고사 사고 없어 이제 뭘? 아까 5개 봤어 5살 아니야? 충격됐지? 아니 10개 그럼 5개는? 어? 딸만 개새끼야 뭐 할거냐? 네 언니 아 아니요 저 병원이에요 아 저 입원했어요 네 네 알잖아 네 네 거기 조랑아리 거기로 동생들 한 명만 가가지고 전 갖고 가서 먹으라고 아 네 카톡 좀 해줘 아 언니 너무 고마워요 뭐야 누구냐?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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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정신 나갔네 진짜 언니 뭐요 언니 전 너무 감사합니다 니가 다 먹지와라 언니 지금 간다고 지금 오차씨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아 네 어디냐? 어 나 지금 출근하고 있어 왜? 어 공연있어 모노랑 OCD 아 어디냐? 버스 버스 아 왜? 응 너무 심해요 버스 타고 가고 있어 진짜 어디냐? 이제 신청해서 탔어 아 왜? 응 끊어라 저 누가 가지러 가자 방송 중 방송 중 방송 중 아 씨 오케이 아 형 여기가 제 친구집이거든요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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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니다 네 이거 다 주시는 거예요? 응 여기 찍고 나왔냐 우와 진짜 대박이다 지금 찍고 있냐 이것만 응 소리는 안 들어가지? 소리는 들어가고 있어 안돼 얼마 안 봐요 지금 290명? 여기다 넣을까 아 대박이다 잘 먹을게요 엄마 그럼 안에서 슥해야지 내가 난이 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야 미쳤다 진짜 이게 끼닙전이고 이게 육전 이게 육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두부전 아니야? 이거 이거 생선전 동그랑땡 야 앉아있다 야 야 평소에서 먹고 가자 야 야 야 동아 여기 바닥 너무 도는 거 같은데? 이거 지금 간다 여기 비닐하고 있지요 아 동아 아 진짜 하나만 먹고 가는 거다 어? 응 진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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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야 진짜로 한 입씩만 먹고 가는 거다 어? 한 입씩 한 입씩만 그래 한 입 한 입 저거 맞아? 어? 이거 보셨죠? 야 잠깐만 이거 보셨죠? 한.. 한 개씩만 먹고 가는 거라고 이거 빨간 거 못 먹을 거야? 아니 빨간 거 봐 아 이거 뜯어보라고 해 이거 어? 아 이거 뜯어보라고 해 왜? 이거 고마워 없어 고마워 야 빨리 해 야 진짜 하나씩만이다 찐까만 뜯어라 야야야야 끼니 좀 끼니 좀 아 끼니 좀 나 이거 꽂이자 이거 보세요 야 그거 맞지 진짜 커 진짜 커 나 이거 좋아 야야 안 먹은 척 안 먹은 척에 나 안 먹은 척에 나 안 먹은 척에 야야 야 잊겐 잊겐 응? 잊겐 어디 있어? 이거 손에 자는데? 응? 손에 자는데?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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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만 먹고 가는 거라 음 한 개씩만 먹고 가는 거라고 너 먹어 뭐야? 연근 연근 야 고추장 고추장 야 고추장 야 안 먹은 척에 안 먹은 척에 야 안 먹은 척에 야 안 먹은 척에 너 왜 안 먹은 척에 빨리 안 먹은 척에 야 빨리 안 먹은 척에 이거 빨리 오버 빨리 빨리 할인 나 한입니까? 왜 안 먹은 척에 야 안 먹을까? 제작진 뭐지? 지진 이게 뭐야? 새우전 미쳤어 hon 세우다 야야야야야야 비벼 핍자야 근데 안 먹었다 안 먹었잖아요 야야야야야 이거 먹어 x2 여기 야야야 야야야 야야 너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는 새거자고 웃네요 주물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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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너라 오너라 뭐야 뭐하는거야 이쁘게 안 이쁘게 이쁘게 하냐 못생겼어 뭐하는거야 다 듣는거라 시켰네 이래서 맨날 엄마가 야 너 가라 너가 내가 지그러 죽었다 그러니까 지그러 넌 진짜 지그러 죽었어 너는 대는거 지그러 죽었다 야 지그치그러 죽었어 그래서 저는 갔죠 도와주고 싶었지만 엄마가 자꾸 지그러 죽었으니까 내가 가라고 해가지고 갔죠 그거예요 그리고 저같은 경우에는 이제 꼭 시집을 가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그 점수를 좀 네? 점수를 좀 받고자 어떻게 하고 싶냐면요 여보 오늘 야근하지 말고 애지 들어오세요 오늘 와인에 이 아침 하나 두르고 기다리고 있을게요 귀염님이 별풍선 스물여덟개를 선물했습니다 스물여덟개 어떻게 어떻게 리액션해야 돼? 언니 언니 어떻게 해야 되지? 자랑해요 스물여덟개 야야가봐 돈이 이천 이곳에 빠지면 아빠 배놈 컵다게? 언니 스물여덟개 원폴티 파이브 사우전드 투 헌드레드 파이브님이 별풍선 스물여덟개를 선물했습니다 꼬뽀 누나 이뻐요 헤헤 슬래쉬 너 정말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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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니깐 이렇게 해보세요 어? 해보세요 잠깐만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깐 이렇게 시 잘 따라하세요 시 시작 너 정말 시 해보세요 시 시작 너 정말 이쁘다 이쁘다 이쁘다니깐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분도 28개 야야야야 내가 좋아할테니까 너희들 소프라맨 너 정말 이쁘다 이렇게 어 너店 거울obile 이렇게 plate 통 와 와 여기에 sch 83 Burke 두 번째과 와 우와 Castle 너 정말 이렇게 c h c 유내요 시작 아 이겟디야 귀염님이 별풍선 11개를 선물했습니다. 귀염님이 별풍선 22개를 선물했습니다. 아가짓 시작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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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 4 뭐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시작. 사랑이 사놓기야. 시작. 첫 카마피 한 조각 지켜먹고 따먹었어. 따먹었어요. 우유 한 잔에 코카콜라 기다려요. 오빠하고 나하고 꼭 둘이 앉아서 서로 손바닥 위에 햄버거 놔두고 먹죠. 한눈 팔지마. 누가 먹어도 이건 내꺼야. 내꺼야. 다른 사람도 못보게 해줘. 이건 내꺼야. 새끼손가락 썰고 꼭 약속해져요. 절대 나 혼자 제발 먹게 해주기요. 멋지게 이 낙이 입은 귀요미 이 낙이 입은 귀요미 삼다기 사랑은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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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은 귀요미 뭐야? 이거 어디야? 감사합니다. 엄마. 100분씩 100개. 배고프에서 뵐게요, 눈꽃님이. 예, 기다려봐, 네. 눈꽃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 뿌잉뿌잉. 뿌잉뿌잉. 사랑합니다. 예. 얼마 전에 그 알아? 그 옆집 수진 댁.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갔대. 아, 진짜? 왜 울었대? 근데 그 바람난 남편이 그 호진댁이랑 바람났다며? 얘기 좀 해봐. 무서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아들 켜버렸네. 그러니까. 너였어? 너가 바람댔지. 너였구나. 왜 그랬어, 뭐지? 너였네, 너였어. 뭐짓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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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빌려간 그 50만원 언제 가볼거야? 응. 그러니까 꼬리만 흔들지 말고 얘기 좀 해봐. 그러니까 발끌려간다고 내 50만원이 다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응. 뭐짓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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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반짝에는. 반짝반짝에는. 희미한. 희미한. 기억 속에. 와사말이 털어 털어. 뭘 와사말이고요? 그때만난 그 사람. 3초 컷. 이놈 몰라. 왜 불러보세요. 지금. 그 사람은 3초 컷. 그만 멀어지는데. 저리가 꺼져. 발로 차버려. 반드시 없어도 1초 끊기 1년 남았어 1년 남았어 당신은 사랑했어요 봐봐 형 꺼져 꺼져 현재 형은 없어 왜요 목이 길어 왜요 저 코러스로 잘 나요 그런거 지 000 지 000 지 000 지 00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